1년 전, 하늘에서 거대한 증오가 떨어졌다.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진정한 왕인 데스크랑이었다. 왕의 창립은 횡령만이었고, 난 아직도 그 불타당성을 똑똑히 기억한다. 하지만 믿을 수 없게도 인간의 왕은 그라망은 승리하였고, 진정한 왕이 되었다. 그 이후로 용족과 인간은 완벽한 정치였다. 용족 편에선 수많은 종족이 인간을 공격했으며, 1년간 전쟁은 이어지고,